사단법인 청년선교가 지난 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에서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. 2024년 학예 입영훈련에 참석한 학군단 64기 후보생들 중 6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.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ROTC 학군단 후보생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선교회 학군단 신우회 간사 80명이 참석해 찬양과 경배, 기동 뮤지컬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. 청년선교회에서 각 대학에 나가 있는 간사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곳에서 양성을 하고 또 그분들은 양육을 해서 기독장교로 세워서 그래서 전도방 각지에 나가서 우리 병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단법인 청년선교는 전국 119개 학군단 중 90여 곳에 학군단 신우회를 조직해 섬기고 있으며 제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지역교회와 연결하는 등 청년세대의 회복과 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